자, 가겠습니다. 준비해주세요. 레디 액션! 레디 액션! 모두 떨어져 밟힌 흔적들을 지나올 때마다 내 눈은 여전히 고개 숙여 내 발걸음만 세고 있어 여전히 이렇게 노력해야 해 It falls the least 나를 생각해 바람 젖은 걸이 눅눅할 때 Okay it's not bad You turn me back 이 길 위에서 난 아직도 네가 숨 쉬어 숨 쉬어 아직도 이 길가엔 맴돌아 지금도 이 길가엔 눈 칠끈 감고 살 아무렬해도 이 빈 공간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배우 손 나래라고 합니다 이번에 윤화씨 새 친구 뮤직비디오에 출연해드렸는데요 지금 이거 세트에서 이별한 여자의 역을 같아서 과거에 헤어진 어린과의 한때를 흥분하면서 작년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와서 윤화씨 신문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감정자한테 도움이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윤화씨 신문이 대박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씨랑 저 모두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윤화씨 신문이 대박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각자인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 그래 안녕히 잎이 떨어지는 이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널 생각해 흰zh 감사합니다.